은택이요 사단 제대로 들어왔네 저기 뭐 지는거야? 아니 아직 몰라 그래도 광탈이야? 몰라 내가 봤을때는 지금 이거 끝까지 안하고서 가게야 절대 하면 안돼 완전 끝 매듭 짓 뭐라 그러죠? 한군님 매듭 짓는거? 마지막에 용어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여튼 이게 확실하게 봐서 점수 집을 딸 수 있고 더이상 둘데가 없게끔 쫙 해놓은 상태에서 딴 데를 바라보고 이렇게 하면 편한데 용이 뭐 했나본데? 그렇죠 존슨 모양으로 먹었네요 존슨 모양으로 역존슨 모양으로 우향귀 저거 단수치면 될거 같은데 저기 좌상귀부터 우하귀를 쭉 뻗은 저것? 좌상귀부터 우하귀를 쭉 뻗은 저것? 어디에요 거기가? 좌상 어디야? 아까 그거 근데 알이 하나 깨졌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자기 알을 땄어요 불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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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점져버리는거 야 이거 다 죽었다 저거 코코링 계산을 해가지고 친구들 서로 점쳐야 되는데 그걸 이제 포기하는거 코코링 실수한거 같은데요 저기 다 죽은거 같은데 좌상귀 좌상귀 다 죽었다 저거 진짜 좌상귀가 어디야? 좌상 왼쪽이 왼쪽이 아 아 근데 아 근데 잘 메꿨다 흑이 하나 둘 셋 넷 좀 안들리게 흑이 이긴거 같은데 이거 근데 내가 봤을때 네 좌상귀도 안먹고 지금 우상귀 저기도 지금 때리고 있고 우하귀도 마찬가지고 좌하귀도 그렇고 여기를 이렇게 다 막았네 여기 끝났네 변도 먹었네 우변 벰이나 누세요 끝났네 끝났네 흐으흑 불개폐 나온 아이언 하나 둘 셋 다 먹었다 저거 진짜 오시면 안 돼요 끝났어요 이제 끝났네 그냥 대충 봐도 흑이 더 많네 이제 많이 먹혔으니까 3선 2선 하면 안 돼요? 제가 진짜 어제 한 번 더 주지 어제 더 썼으면 내가 연습해서 빠지니까 화를 내세요 저는 한 수 배운다는 생각으로 하시는데 그렇게 허접이라고 허접이에요 어 놓지마 왜 그냥 서 그냥 사람들이 너무 공포감을 심어줘가지고 저한테 보건 님을 발랐다 어제 개보건 님이 그러면 설계 세우셨네요 왜요? 호린 님이랑 예전에 그 이거 얘기하기 전에 며칠 전에 그랬어요 한 일주일 전에 이세돌 나왔을 때 새벽에 잠깐 뒀는데 알파고 따라한다고 0.1초만에 뒀거든요 첫 수 한 40수를 전부 0.1초만에 뒀어요 한 번 더 보세요 그래서 58집으로 졌죠 무승부 신청이 왔습니다 무승부 신청 바둑 가는 사람 운동 그러면 안 돼요 아니 아니 뭘 어디까지 와서 뭘 더 좋아 바둑사건에서는 일단 기초부터 예절부터 배워 어 제가 예절만 5개월 배워서 그래요 이거 예절만 5개월 배웠다 개실속 없던 예절만 5개월 배웠는데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빵 때리고 있네 서로 지금 나도 이렇게 크게 이길 줄 몰라 오 저기 안 먹으면 큰일난다 저기 또 저기 방금 전에 저기 놀 수가 없는데 놓으면은 이제 논 사람이 원래 현실에서는 지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진짜 이런 여기에 집 딱 2개만 제가 먹을 수 있게 해 주세요 참아야 되네 팻감이라 그러는데 딴 데다가 한 수 두고서 다시 둬야 되는데 아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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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면 져요 그래서 아마 게임에서는 바로 못 두게 될 거예요 맞아맞아 저거 왜 하나 저거 안 먹어 먹을 수 있는데 먹을 건 지금 수도 없이 많아요 당연히 먹을 수 있으니까 아 그러네 가운데도 있네 당연히 먹을 수 있으니까 놔두는 거야 오히려 먹음으로써 내 집이 쩍어지잖아 돌을 녹으면 한 집이 줄잖아 이거 집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 거야 지금 보면은 네모 칸이나 둘러싸져서 가운데 비어져 있잖아 가운데 비어져 있는게 다 집이야 제가 아까 사장님한테 말했잖아요 왜 집을 줄이세요 이렇게 했잖아 님 집안에다 계속 돌을 놓으니까 내가 말했잖아요 왜 집을 자꾸 줄이시냐고 네모로 해도 되는데 만약에 네모로 안하고 두 줄만 그어서도 할 수 있어요 각각의 꼭지점이라고 굳이 얘기를 하면은 그치 하나 둘 와 쟤네 한 시간도네 아닌가 30분이 지났지 않아 아 나도 잘 못하는데 어? 네? 어 뭐야 시간 승하셨다는데요? 아 저요? 괜찮아요 우리가? 어 이거 완전 그러면 다시 재정지가 가야 될까 이거?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흫 왼쪽 주말을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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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링님 어딨어? 아이 개웃기네 아이씨 이게 뭐야 이게 아 여보세요 이게 뭐야 이게 왜요 왜요 몇 집으로 계셨어요? 어 잠깐만 잠깐만 으흐흐흐흫 저기 왓꽃님 몇 집으로 계셨어요? 으흐흐흫 아 그게 안나왔어요 저 234집 부리겠어요 아 흐흐흫 의미없어요 그런거 이기면 이기고 지면 진거지 자 이제 네나 맞나요? 다른 분들 234집 부리겠습니다 저 예예 저는 퇴근할게요 흐흐흫 다들 질게 마시구요 아 됐다 아 아 자 진호야 나가자 흐흐흐흫 진호야 가자 빨리 아 가자 이제 딴 데 가자 에? 에 네 그래 빨리 가자 우리 퇴근하자 네 아 끝났어요? 네 신기록 세우셨다면서요 왁꽃님이 이겼어 왁꽃이 형 이겼어요? 응 지금 둘리 형이 그 지푸덕의 사람은 1등이 돼요 지금 아 그래요? 234집을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표가 어떻게 되는거죠? 다시 돌려야죠 다 다시 아니 그 토너먼드 표가 있잖아 네네 표가 없어요 표가 없어요 숫자 숫자를 이제 숫자를 다시 4개 부르세요 아니 그럼 4대 가겠습니다 수고하라니까 네네 1부터 4까지 적으세요 여기는 아 아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아 그 왁꽃님 2 함구님은 저 1하겠습니다 네 그럼 나 4 갑시다 2번 어 2번 왁꽃 2번 왁꽃님 아 다시 2번 나왔구요 아 또 2번 나왔구요 아 4번 나 아 졌다 뭐야 누구랑 누구야? 나랑 너 저하고 함구니 형님 어 다행이다 나랑 너 일단 함구니 형 피해가자 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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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주세요 초대주시고 왁꽃님 왁꽃님 그 어떤거야? 이름이 뭐라구요? 방파구 초대주세요 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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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 함군 전화 따로 드리겠습니다 왁꽃님 예 이거 방 방 어디로 자 왁꽃님하고 그래도 여기까지 올라왔으면 된거 아닙니까 복파구 참 이렇게 느려 할배같아 아 여보세요 할배에요 할배 여보세요 전화를 아 여보세요 예 아 여보세요 네네네 아 들립니다 네네 빨리 초대해주시죠 대기 대기중이라는데 왜 대기중입니까 뭐가 대기중입니까 나오세요 그 방에서 나왔는데 없는데나 상대방이 대국을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라고 나왔는데 복파구 초대줘 그러면 거기 그 방에 있어 대국 가능이라고 거기 전체말고 대국 가능 눌러봐봐 탭 어 없는데 거기에 나 없어? 어 나 대국신청이 왜 안되지 네 한번 채널 이동했다 다시 올게요 나도 자유로 예예 자유로 오고 왓고님 뭐 며칠 사이에 저거 되셨네 괴물 되셨네 괴물 뭘 괴물됐어요 왜 돌 놓는 괴물 됐네요 어 대국신청이 안되요 휴식중이래요 어 저도 아니 될텐데 나는 대기인데 그니까 넌 대기고 나는 왜 휴식이야 아 내가 대국 거부 눌러놨다 예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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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거부해놨군요 죄송합니다 어 그래도 안됩니까 뭐야 보유 바둑머니 미만으로 대국을 하실수 없습니다 아 자 바둑머니 무료 충전좀 하고 올게요 어 충전됐네요 예 아 예예 아 이제 되네요 자 제가 드리겠습니다 속기 0분 20초 3회 맞죠 그 다음에 호선으로 해주세요 호선? 네 정선으로 아니고 호선 왜요? 정선하면 6.5집 선택하시고 호선으로 하면 자동으로 잡아주더라구요 호선? 네 호선 6.5집 잡아준다는게 뭐죠? 그 백이 원래 6.5집 더 받거든요 네? 백이 나중에 두잖아 네네 그게 백 끝나면 6.5집을 더 줘 백한테 아 늦게 두니까 네네 아 알겠습니다 그럼 내가 흙을 하면 안되는데 아니 자동 궁금하세요 자동 아 자동이 있습니까? 네 자동 있습니다 안 눌러지는데요 제가 초대드릴게요 그냥 네 네 자 호선에 눈이 안보여가지고 얘 어 뭐야 안되죠? 내가 백으로 되있냐? 그 고정이에요 어 아까는 아까는 근데 됐어요 급수가 달라서 그럴걸요 아마? 제가 29급이고 왁구님이 지금 28급이라 아 내가 내가 강제로 백을 해야되네 어쩔 수가 없네 네네 그러면 뭐 어쩔 수가 없네요 하하하하하하 소읽기 3에 갈까요? 예예예 예예 예예 제가 그럼 6.5집 핸디캡 안고 가는 부분입니까? 아니죠 그냥 공평한거에요 아 처음에 내가 먼저 두니까 네 네 그게 원래 이런겁니다 원래 왁구님 지금 잠깐 우리집으로 올라오세요 컴퓨터 바꾸게 내가 내려갈라니까 하하하하하하 아니 이게 원래 이런거라니까요 예 원래 6.5집에서 7.5집 아니 나는 이렇게 왜 이렇게 해본적 단한번도 없는데 도대체 뭐 어디 필리핀 바둑인가 아니 이게 원래 정상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알파고랑 할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네 집을 바꾸는것도 괜찮아요 근데 어차피 10점이상 차이나면 서로 할말 없는거에요 그냥 그쵸 네 맞습니다 네 제가 개신중하게 둬야되겠네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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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렇게 두지 그런 말씀을 하지마세요 봐도 둘줄 모릅니다 이거 우리 그 말 제일 빡쳐 왜 저렇게 두지? 저기서 그거 하면 되는데 왜 저렇게 해야지? 네 뇌랑 내 뇌랑 같냐? 뇌를 짜고 싶어 뇌를 짜고 싶어 하나 둘 셋 넷 알파고처럼 두시네 알파고처럼 두셔 알파고처럼 두고 이세돌처럼 생각하라 출판사세요? 이번에 가꾸님 한 번 이겨볼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네 하나 흠 세일 세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수작을 이제 들어오는 느낌이 음 하나 방심할 뻔했어 방심 좀 하시지 하나, 둘, 셋 아가님, 우주 울큰 tooth 잔치 야씨가 어, 순식간에 내가 놨던 돌이 살아서 당황했어, 갑자기 어? 어디갔지? 무, 삼촌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코님 침범하지 마세요 여기가 너무 커보여서요 침범하지 마시옵소서 너무 커보여서는 침범하지 마세요 야, 저기 안에 침범 만들어지겠는데? 굴뚝? 방금 굴뚝 세우신건가요? 그냥 뭐 밑에 이렇게 해가지고 4개 두면 파르테논 신전되네요 바로 어, 오케이, 침범 모양 좋구요